pip claw 안대 안드레야 넌 찬성이지 어? 나는 뭐 너무 나쁜 아이디어로 생각하지 않아? 퇴삭뚱 퇴삭뚱 휴대폰으로 바로 할 수 있어 여행사 직접 안가도 돼 마치 고속버스 얘네처럼 마치 말아요? 아 빨리 해 며칠 안 남았어 내가 할까? 제 방이랑은 니들 고기 꿀꺼지? 무조건 굽지 펜션이나 민방으로다가 방은 2개 이상 화장실 2개 이상 예예예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좋네 설악산 입구와 좋다 거기로 해 설악산 입구와 근데 설악산이랑은 차로 7km 떨어져 있네 그래? 설악산 입구 앞이긴 한데 7km 떨어져 있다고 헷갈리지 말래 안에 크게 적혀 있어 좋다 정식 가시네 거기로 해 포기 어때? 좋아 여기만 가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아까부터 뭐해 왜 이렇게 나와 아 아 아 아 어 많이 좋아지셨어 아